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갤럭시 S3 스타듀움의 엠씨 뿜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게임 갤럭시 S3의 새로운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좋아졌어요 동영상 보면서 딴 거 못하잖아요 그런데 갤럭시 S3는요 동영상을 보면서 사진도 보고 문자도 보고 검색까지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더 업그레이드된 갤럭시 S3의 팝업플레이 이 기능을 이용한 일말 뿜방 사수 동영상 사진 힌트 전송 팀원들은 문자로만 의사소통 정답은 일심동체로 표현 전원일치 시 승리 정답은 일심동체로 표현 전원일치 시 승리 자 그럼 페버블루 붐이 문제 동영상을 보냅니다 네 분 동시에 봐주세요 소유 표정 심각합니다 CF니까 그래도 이쁜 표정 부탁 좋아요 네 팝업플레이 기능 동영상을 보시면서 검색 문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작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알았나봐요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 왜 왜 이렇게 시간이 짧아요 3 2 1 액션 액션 됐습니다 스톱 우위 세린 서윤 희어린 정답입니다 정답 이걸 어떻게 마친 거에요 더 좋은 건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거 한 번에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갤럭시 S3의 팝업플레이 기능입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도 arkadaşlar 정말 놀랍습니다. 갤럭시 S3는요. 동영상을 보면서 사진을 볼 수 있고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기능, 파워버 플레이 기능을 이용한 본방사수 게임. 마블 화이트의 기습. 동영상을 보냅니다. 지금 벌써 지아는 지금. 셔플? 아니 뭐지? 또 문 열어? 또 문 열어? 아시겠죠? 사진 힌트 사진 전송으로 드립니다. 사진까지 받고 이제 문자로 대화를 하고 동작을 파워버 플레이 기능을 이용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 4, 3, 2, 1, 액션! 민아! 오른손 위로요. 그리고 골반 왼쪽 오른손 왼손. 오케이. 자. 조을 말 안 내요? 네? 조을 말 안 내요? 아니 맞았는데 뭔 좀 급박하게 이뤄지는 것 같아요. 결승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케이 좋아요. 발이 떨어져 있고 민아 올라 중심 못 잡고 있고요. 다 틀렸습니다. 실패! 뭐야 잠깐만요. 답이 뭐예요? 경보입니다. 경보. 다솜이 하면 경보 한번 보여주세요. 다솜. 이게 경보예요. 이게 경보예요.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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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쪽에서 경보 1인자 2인자죠. 두 분이. 결국 마지막 지하 결정적인 게. 오케이. 왼손 앞으로 골반. 오케이. 하나씩 하면 하는 거다. 알았어 알았어 하고 지하가 지는 게. 물음표. 자 이렇게 해서. 팝업 플레이 기능을 이용한 본방사수 게임. 오늘의 우승팀은. 팝업 플러.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요. 배불블루가 오늘 승리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음 대결에 더욱더 강력하고 완벽하고 퍼펙트한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칠까요. 삼성 갤럭시. 엔스틱. 어? 문자다. 동영상을 보면서 문자 검색 등이 동시에 가능한 팝업 플레이. 본방사수. 삼성 갤럭시 S3. 삼성 갤럭시 S3. designed for humans. 삼성 갤럭시 S3. 삼성 갤럭시 S3. 삼성 갤럭시 S3.